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옆집 뚱부 아줌마가 임신했대요. 미셸 트랑블레 지음, 성우 서다의 일금 7쪽 1942년 5월 2일 로즈와 비올렛드 그리고 모브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로즈 혹은 비올렛드나 모브는 가끔씩 뜨개질하던 것을 무릎에 올려놓고는 옆에서 동생들의 뜨개질을 반은 흥미로, 반은 엄격한 눈초리로 이따금씩 쳐다보면서 너무 헐렁하게 뜨네. 혹은 엄마가 나한테 준 뜨개실이 그 색깔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야. 따위의 말을 건네거나 그저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너무 오랫동안 손을 움직이지 않는 듯 싶으면 나머지 둘 중 하나가 거개를 돌려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일이나 끝내시지 라고 말했다. 그러면 로즈 혹은 비올렛드나 모브가 살짝 한숨을 쉬고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침묵이 아늑하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또 입을 열었다. 오늘이 5월 2일인데 춥지도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다니 정말 드문 일 아니야? 그치? 흠, 그러게. 이런 일 처음 아니야? 아이, 과장이 너무 심하네. 그때 왜? 아, 그래, 맞아. 빅투아르가 카브레이를 낳았던 해에 날씨가 이랬던 거 기억나. 그러고는 또다시 침묵. 세 쌍의 대바늘이 맞부딪히며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쨌든 그날도 5월 2일이었어. 로즈와 비올렛드 그리고 모브는 등받이가 고든 의자에 앉아있었다. 흔들 의자 같은 것은 게으름을 부추길 따름이다. 등받이가 고든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이고 시선은 아래에 있는 파란 실로 향한다. 또는 분홍색 실 또는 노란색 실로. 세 자매들은 매일 아침 발코니의 의자를 내놓기 전에 먼저 발코니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9월 초까지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청소를 할터였다. 락스 세제를 잔뜩 풀어놓은 물량동이 하나랑 솔 세 개를 집어들고. 전날 저녁 발코니 밑으로 기어들어가 쿨쿨 자고 있던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하악하고 성질을 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 고양이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사랑을 격하게 나누느라 녹추가 돼서 쿨쿨 자다가 깨어나서는 결벽증 환자에게서나 날법한 새새 냄새에 저주 섞인 온갖 욕을 퍼부으며 후다닥 자리를 피했다. 오늘 아침에 본 줄무늬 고양이 말이야. 마리 실비안의 고양이 맞지? 응, 맞아. 그녀들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있는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그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뜨개질을 계속했다. 모든 게 정지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녀들의 옴짝거리는 손과 소리 없이 열리는 문뿐이었다. 문에 붙은 유리창 위로 앞집 모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끄러져 지나갔고, 그 다음엔 문 손잡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엔 발코니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끄트머리 구석에 자리 잡은 마리 실비안의 레스토랑의 모습이 파란 하늘 끝자락과 함께 창 위에 비쳤다.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모두들 3층 집만 짓는 이 동네에서 딱 한 채만 사치를 부려 2층짜리 집을 지었다. 그리고 거기 1층에 무지개 레스토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마리 실비아의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위로 하늘이 빼꼼 보였던 것이었다. 뜨개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집 안으로 가져다 놓지 그래? 발코니에 굴러다니게 놔두지 말고 더러워지잖아. 세 자매의 엄마인 플로랑스가 밖으로 슥 나와 딸들이 뜨고 있던 뜨개감 위로 몸을 숙여 살펴보며 말했다. 다른 두 딸들은 그 대답에 웃었다. 플로랑스도 미소를 지었다. 아가들한테 무슨 계절이 따로 있니? 플로랑스는 몸을 다시 일으키더니 뒤로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살짝 열린 채였다. 엄마가 우리랑 같이 앉아 계시려고 나오실 것 같아. 로즈와 비올렛들, 모브는 엄마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번쩍 들어 옮겼다. 세 자매가 다시 각자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플로랑스는 흔들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와 깨끗한 발코니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들 자리에 앉았다. 플로랑스의 흔들 의자가 내는 삐껍대는 소리가 딸들의 대바늘이 서로 스치며 내는 발그락거리는 소리에 섞여 들었다. 세 자매들은 아기 더신을 뜨고 있었다. 임신한 옆집 뚱보 여자를 위해서였다. 세 자매의 엄마인 플로랑스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자신의 몸을 어르고 있었다. KBS 오디오북 11쪽 뒤플래시! 뒤플래시! 아침 대바람부터 벌써 외출이라도 할 듯이 잔뜩 치장을 한 마리 실비아는 레스토랑 문앞에 놓인 세 단짜리 시멘트 계단 맨 아래로 내려와서 큰 소리로 뒤플래시를 불렀다. 뒤플래시! 마리 실비아는 겨울이건 여름이건 생장 바티스트의 날이건 주님 공연 대축일이건 심지어 성금요일이건 간에 아침 7시부터 모조 다이아가 잔뜩 박힌 귀걸이와 유리구슬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마리 실비아는 앞니에 묻은 립스틱 얼룩 때문에 숨을 내쉴일 때마다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던 그 향기는 아이들 표현으로는 마리 실비아한테서 나는 사탕냄새였고 동네 여자들 표현으로는 마리 실비아가 풍기는 고약한 냄새였다. 뒤플래시! 마리 실비아는 토요일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각각의 요일마다 입는 원피스가 있었다. 딱 한 벌씩만. 절대로 다른 옷으로 바꿔 입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 실비아의 원피스를 보면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동네 사람 몇몇은 그렇게 요일을 알아내곤 했다. 만약 마리 실비아가 새 원피스를 한 벌 더 사기라도 했더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단번에 그 사실을 알아차릴 뿐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화가 잔뜩 난 마리 실비아는 반짓 망가진 낡은 슬리퍼를 마룻바닥 위로 질질 끌며 레스토랑으로 다시 돌아왔다. 마리 실비아는 딱 무릎 위까지만 멋쟁이였다. 마리 실비아는 구두가 주는 고통을 결코 참아낼 수가 없었고 구두를 발죽이게라고 불렀다. 빼딱구두? 내 계산대 뒤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보이지도 않는 부분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다고. 1년 내내 고작 지저분한 꼬맹이들한테 그까진 몇 푼 되지도 않는 사탕이나 팔려고 그 끔찍한 고통을 참을 순 없지. 마리 실비아는 문 정면에 놓인 유리 진열장을 빙 둘러 돌아간 다음에 가게 뒤편으로 쓱 들어갔다. 가게 뒤편은 그녀의 왕국이자 리큐어 술병이 들어있는 괴짝들과 각종 크기의 조각상들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 쌓여있는 장소였다. 조각상들은 석고나 소금을 굳힌 것으로 온갖 크기가 있었는데 채색이 안 된 것도 있었고 야광 도료나 알록달록 색을 입힌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성모 마리아나 성 요셉의 조각상과 성인들의 추계를 표시한 달력에는 이름이 나와있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성인들의 조각상도 있었다. 실핀이 들어있는 상자 신발끈 뭉치 따위가 삐져나온 부서진 종이상자 등이 여기저기 넘쳐나는 그 잡동산이 창고에는 안락의자가 하나 놓여있었다. 자기 레스토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심지어 가장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조리 기억하고 있던 마리실비아였지만 그 안락의자만큼은 마리실비아처럼 역사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그 내력을 알 수가 없었다. 마리실비아는 그 의자를 수수께끼 같은 안락의자라고 불렀다. 사실 그 안락의자는 수년 전에 마리실비아가 건물에 새를 들여왔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마리실비아는 자기 앞으로 쓴 쪽지가 붙어있는 안락의자를 골목길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수수께끼 같은 선물이지. 누가 준 건지는 알 수 없어. 어쩌면 은밀히 나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도. 동네 사람들은 마리실비아를 은밀히든 대놓고든 사모하는 사람 따위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해 주거나 아이스크림 콘이나 땅콩 봉지를 사려고 돈을 꺼내면서 마리실비아가 그 안락의자나 쪽지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미지의 애인에 대해 실컷 떠들게 내버려두곤 했다. 마리실비아는 수수께끼 같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레스토랑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봤으며 특히 레스토랑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마리실비아가 안락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심지어 잠든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마리실비아는 목을 쭉 빼고 밖을 엿봤다. 그녀는 모든 걸 봤고 옆집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만으로도 그들의 기분이 지금 어떤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읽어낼 수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아이나 고주망태가 된 남편을 찾고 있을 때, 마리실비아는 아, 그 암흑에? 몇 시쯤에 봤어.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던데, 어떠어떠한 옷을 입고서,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하는 듯 보였어. 라고 말하곤 했다. 똥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빤스가 궁금한 여자라고 붙인 별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었다. 마리실비아는 안락의자의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옆을 지난 다음에, 집 뒤편으로 이어지는 짤막한 복도를 지나 새로 끓인 커피의 좋은 향이 여전히 감돌고 있는 조망만한 주방에 들어섰다. 으흑, 이놈의 새끼 나타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테니! 집 나간 지 벌써 3일이라고! 3일! 마리실비아는 길가로 난 문을 벌컥 열더니 사방팔방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뒤플레시를 불렀다. 뒤플레시! 뒤플레시! 그러고는 윗니에 묻어있는 립스틱 얼룩을 혀로 훑어 지우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립스틱의 그 들쩍지근한 맛을 느꼈다. 마리실비아는 거칠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고는 커피 한 잔을 따랐다. 절대로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왼쪽 속눈썹 사이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반짝 빛났다. 나도 그래야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마리실비아는 잡동사니 창고로 돌아와서는 수수께끼 같은 안락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을 바라봤다. 레스토랑 문. 언제나 깨끗한 유리 진열장. 알라그자는 마리실비아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훔쳐볼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푹 빠져들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사탕, 감자칩, 쿠키들을 올려놓은 판매대와 아이스크림 매대 사이에 있는 그 틈새 공간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14쪽 그의 꿈 속은 울음소리와 입질들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그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가 그 이미지들을 향해 달려들고, 핥히고, 찢어버리고, 생채기를 내고, 씹어먹기 쉽게 조각내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런 다음, 훌훌 잊어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를 좀 더 도발하는 다른 이미지들이 먼저번 것들을 대신해서 계속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허공을 향해 여기저기 마구 입질을 해댔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첫 일격으로는 아직 목숨을 빼앗지 못한 희생양들의 몸이 격렬하며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멀어졌다가 다시 머리통을 날려버릴 듯한 큰 소리로 돌아왔다. 그는 그 목소리를 향해 마구 욕을 퍼부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그가 점프를 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환영들을 제압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그 목소리는 멀졌고, 환영들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눈을 떴고, 나이 든 여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고,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몸을 둥글게 말았다. 쓰담쓰담은 나중에 봤자, 그보다 저 아래에서 스멀스멀 기어서 도망가고 있는 저 형체를 먼저 산산조각 내야지. 그런데 기어서라고? 아니다. 저건 둥둥 떠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하늘이고 땅이더라? 그가 한순간 정체를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그 망할 놈의 형체는 그의 눈앞에서 발바닥살이 푹신푹신 붙은 거대한 앞발 모양으로 바뀌더니 그를 덮치고 지니겼다. 아, 숨 막혀!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 맞아! 저건 죽음이야! 그 다음엔 머리통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우스스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 똑같이 생긴 머리통들이었다. 저거! 내가 다 아는 머리통들이야! 저것들 죄다 내가 알던 대가리들이라고! 몽땅 박살 내버려야 해! 그때 그 비명소리가,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양손이 그를 움켜쥐었다. 그는 하악하고 위협하며 그 손을 물고 핥히었다. 더 큰 비명소리.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야말로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하고는 그 그림자가 만져지지 않는 물체였는데도 불구하고 발톱을 박아넣었다. 그리고 금세 온순해진 그 그림자에 몸을 비비며 허리를 외설스럽게 들썩였다. 그 꿈은 그가 해방감을 느끼며 경련을 두 번 하면서 끝났다. 이번엔 확실히 잠에서 깨어난 듀플레씨는 혀로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20조 메르세데스는 베아트리스를 52번 전차에서 만났다. 몽루아야대로와 필름길이 만나는 교차로가 시발지인 52번 전차는 생로랑대로를 지나 에더터대로와 생트카트린길이 만나는 지점까지 내려갔다. 몬트리올에서 가장 긴 노선을 운행했던 이 전차는 플라토 몽루아야를 사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 1센트짜리 사탕을 골라 담아놓은 봉지를 뜯거나 커다란 분홍색 껌 한 덩이를 씹으며 전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전차가 몽루아야대로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는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전차가 숨막힐 정도로 붐빌 때면 가끔씩 서로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고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들을 큰 소리로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 전차 운전사에게 어째서 아직 전장으로 떠나지 않았는지 묻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차가 남쪽으로 방향을 들어 생로랑대로에 들어서면 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짚을 엮어 만든 의자에 깊숙이 눌러앉아 몸을 한 건 낮추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승객들이 생로랑대로에 사는 유대인 상인들 특히 가구나 옷을 파는 상인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몽루아야대로와 생트카트링길 사이에 걸쳐있는 그 긴 길을 지나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 민감한 일이었다. 전차가 몇몇 가게를 지나칠 때 몇몇 사람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외면하거나 장바구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조두행 부인 갑자기 조용해졌네? 샘 카치가 그렇게 무서워? 어어 마침 저기 있네! 이름이 불린 조두행 부인은 얼굴이 허옇게 질리거나 신발끈을 다시 묶는 척하며 허리를 푹 숙이곤 했다. 그러면 전차 안에 다른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또 걸려들었네 조두행 부인 거의 매주 송여먹는데 그러나 빚을 갚아야 할 날짜가 훨씬 지나버린 사람들은 대개 말없이 상념에 잠겨있었다. 그 사람들은 전차 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얼굴 정면보다는 옆얼굴 쪽이 훨씬 알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몇몇 여자들은 정말 몇 명 안되지만 묵주를 꺼내들기도 했다. 여자들은 유대인 노파 한 명이 당근이나 파 끝머리가 삐죽이 나온 장바구니를 들고 전차에 올라타자마자 코를 쥐는 신용을 했다. 아우! 민들레나 비벼먹을 건가 보지!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 할미한테 풍기는 냄새 어제 먹은 마늘 냄새야 아니면 쾌쾌한 속옷 냄새야? 다음 달까지는 빨지도 않을 거라며? 여자들은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길쭉한 환승 티켓도 화장실 휴지로 쓰려고 안 버리고 놔둔대! 조두행 부인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남들을 비웃길 잘해서 언제라도 웃음을 터뜨릴 태세였고 발정난 암고양이 마냥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전차가 생로랑대로와 생트카트링길 교차점에서 서쪽으로 꺾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히힛낙낙하기 시작했고 커다란 고함 소리와 생생하고 왁자한 웃음 소리들이 전차를 한가득 메웠다. 아휴 이 정신나간 아줌씨들아 놀라서 죽을 뻔했다고 조두행 부인 아까 바나나같이 얼굴이 빨개지던데 바나나가 아니라 모란꽃같이 말이야 그런데 저 유대인 노친네 갑자기 프랑스어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에이 프랑스어 못해 저희는 우리한테 팔게 아운 것도 없잖아 KBS 오디오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눈치챈 유대인 노파는 시선을 내리깔고 자신의 가방 안을 들여다봤다. 여자들은 전차가 생트카트린길 서쪽을 따라가는 동안 내내 겨울엔 코가 짓눌릴 정도로 창에 바싹 붙어 밖을 보았고 여름엔 창틀에 팔을 올려놓곤 했다. 쇼즈 부인 이번에 게티 극장에서 누가 공연하는지 좀 봐줘 그 짝에서 잘 보일 거야 오 우드하우스 백화점 아이고 여기서 내려 쏘여 있는데 레미의 부인 그냥 우리랑 이틴 백화점까지 같이 가요 아우 그 도둑놈들한테는 절대 안 가요 어딜 가든 다를 것도 없잖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분이시니 절대로 아무것도 안 사는 여자들조차도 이틴 백화점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엔 아무도 없을 거고 문 닫아야겠죠 저 날강도들 저 날강도들 그런데 그 누구도 이틴 백화점 이틴 백화점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졌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메르세데스는 이 통통한 아가씨를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원단 가게 판매원이며 아마도 고아인 듯한 그녀는 메르세데스와 같은 건물, 즉 파브르길과 길포르길이 만나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계단이나 층계참에서 만나면 언제나 인삿말을 건네긴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날 평가하고 있는 게지. 그래도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자기 집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러 오던 다른 세입자들과는 다르게 요 꼬맹이 아가씨는 아주 신중했다. 그리고 매번 메르세데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다른 주민들이 모중의 서명운동을 벌일 때에도 베아트리스는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메르세데스는 52번 전차 안에서 베아트리스에게 말을 걸었다. 아우, 눈 밑에 다크서클 좀 봐. 어젯밤에 안 잤니? 당신이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잠을 안 자는 건 아니라고요. 메르세데스는 웃었다. 오늘은 일 안 해? 해요. 지금 일하러 가는 중이에요. 원단이랑 바지 단추 팔러? 네. 그런데 왜요? 그 일 평생 할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뻔하네요. 넌 단추 파는 게 더 좋아? 모르겠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메르세데스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20달러 지폐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쪽 분야의 일이 상당히 많거든. 알고 있겠지만. 베아트리스는 지폐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우에 있잖아, 군인들. 그거 다시 안 집어넣으실 거예요? 뭐라고? 아, 이거! 메르세데스는 무심하게 지폐를 손으로 구겼다. 일주일에 얼마나 버는데? 베아트리스는 고개를 돌리고 밖을 쳐다보면서 메르세데스가 방금 한 질문을 못 들은 척했다. 전차 운전사가 쇠로 된 길다란 봉을 들고 전차에서 내렸다. 전차가 목루아야 할 대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도록 선로를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이름이 뭐니? 베아트리스예요. 메르세데스는 계속해서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베아트리스는 슬그머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거 진짜 이름 아니죠. 그런 이름이 있을 리가 없어요. 메르세데스는 가방에 20달러짜리 지폐를 쑤셔넣었다. 베아트리스는 운전사가 다시 전차에 올라타는 것을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베아트리스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은근슬쩍 윙크를 보냈다. 전차는 비 오듯 불똥을 튀기며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았다. 전요. 제 가짜 이름을 베티라고 할 거예요. 베티 버드. 왜 버드라는 성을 골랐어? 아빠 때문이에요. 당신 덕분에 생각난 건데요. 울아빠는 20불짜리 지폐를 버드라고 불렀거든요. 그 지폐는 항상 너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높은 나무 위에나 하늘에 있는 새는 늘 엄청 멀리 있으니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베티 버드. 거 더럽게 멋진 이름이네. 기억하기 쉬워. 그렇죠? 이름을 생각해둔 지 꽤 됐어요. 메르세데스가 하품을 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한 침 더 커졌다. 언제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가고 싶은걸요? 성질도 급하기는. 바지 단추는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 베아트리스는 처음으로 메르세데스와 눈을 맞추며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바라보았다. 애당초부터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 말을 듣고 메르세데스는 겁이 났다. 메르세데스는 욕주 안에서 베티의 등을 힘차게 박박 문지르면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생각했고 얼굴 가득 환하게 미소를 띄었다. 왜 웃어? 처음에 내가 왜 널 무서워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패배주의에 가득 찬 네 태도가 무서웠던 거야. 베티는 비누 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스펀지를 집어들었다. 자, 뒤로 돌아. 이제 내가 닦아줄게. 새언니,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해주세요. 나 걱정하지 말고 박박 문질러줘. 아우, 기분 좋네. 알베르티는 나나의 목에 식탁볼을 둘러 묶어놓고는 나나의 그 널떼한 가슴 위에 미지근한 물을 꽉 채운 대야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대야에 너무 뜨거운 물은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화상해보실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나나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몸을 숙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감겨주는 일은 아주 어려워졌는데다가 알베르티는 요사이 새언니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우, 바르진, 두피가 따갑다고. 평생 이렇게 머리가 더러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마흔두 살을 시작할 순 없다고.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 알베르티는 요상하게 바뀌었고 빅투아르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리고 쳐다보면서 쟤, 무슨 꿍꿍이가 있나봐. 저렇게 상냥한 걸 본 적이 없는걸. 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 변화는 알베르틴 자신에게도 너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어색한 태도로 선의를 잔뜩 표현했다. 알베르티는 방에 휙 들어왔다. 어! 여기 방 안을 대청소해야겠어요. 이런 난장판 속에 애를 낳으면 애가 무서워서 자지러지겠다고요. 아, 자, 언니. 이제부터 언니 목욕시킬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싹 다. 특히 머리 부분을요. 이렇게 건초더미 같은 머리는 난생 처음 본다니까요. 그러자 똥보 여자가 소심하게 중얼거렸다. 네 잘못도 있어. 너한테 나 좀 씻겨달라고 부탁한 게 몇 번이었는지. 하도 많아서 까먹을 정도라고. 알베르티는 베개를 툭툭 털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래요? 날 아주 게으른 돼진년 취급을 하시지 그래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베개를 정리했다. 나나는 씩 웃었다. 알베르티는 넬슨 총서로 발관된 책 한 권을 오빠 베개 밑에서 발견했다. 비구 자르걸. 아이고 세상에. 오빠는 이제 중국말도 하시려나 보네. 알베르티는 크림색의 작은 책을 침대 머리맛 탁자에 올려놓으려다가 책에 쓰여있는 작가 이름을 보고는 동작을 딱 멈췄다. 빅토르 위고라고요? 알베르티는 깜짝 놀라서 새언니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럼 이거 금서잖아요. 나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왔거든. 그래서 가브리엘한테 책 좀 읽어달라고 했어. 그 책 되게 좋아. 언니 제 무릎엔 답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 금서잖아요. 그거 이제 막 다 읽었거든.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책이 금서 목록에 올랐는지 의문이 든다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건 다 금서잖아요. 죄다.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언니 같은 상황에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짓다니. 염첩기시리. 구치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바르틴, 너도 이걸 읽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책 안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게 담겨있다구요. 먼 나라 이야기야. 알베르틴은 뚱보 여인의 두피를 힘차게 문질렀고, 길게 늘어지던 비누 거품이 하얀 면보 위로 떨어졌다. 아, 진짜 기분 좋다. 멈추지 말아줘. 한 손가락하던 알베르틴이 아침부터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걸 확 쏟아붓듯이 머리를 신나게 문질러댔다. 새언니가 시원함에 몸을 살짝 부르르 떨고 있는 동안, 알베르틴의 단단한 팔뚝살과 턱 아래 두 겹으로 겹쳐있던 살들이 이리저리 덜렁덜렁거렸다. 언니하고 오빠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두 분이서 가끔씩 책 읽는 걸로 꽤나 위험을 무릅쓰시는 것 같아요. 책을 너무 읽는 건 좋지 않다구요. 사람들이 여러 번 말해줬잖아요. 아우, 바르틴. 부탁인데 그만 좀 떠들래? 네가 조금이라도 책을 더 읽는다면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런데 알베르틴이 그 말을 얼마나 강하게 잘라버렸는지, 나나는 하마터면 가슴에 얹고 있던 대하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요! 모든 걸 다 알면서 영벌을 받는 것보다 무식해도 은총 속에 있는 게 더 좋다고요! 똥보 여자의 방 가까이에 있는 부엌에서 신문을 읽던 에두아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명언일세! 명언이야! 우리 누나 명언이 아주 소문나겠어! 화가 나서 시뻘겋게 된 알베르틴은 대하의 팔을 풍덩 담그더니 웃기 시작한 새언니 머리 위로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야! 난 내가 한 말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소문내고 싶으면 소문내! 여러분이 저 세상 아래에 있는 큰 솥에 들어가 스티 국물처럼 푹 삶아지고 있는 동안, 난 천국에서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커다란 타조 기탈 부채를 흔들흔들 붙이고 있을 테니까! 후회하는 건 너랑 새언니라고! 아! 알베르틴! 날 물에 빠뜨려 죽이진 말아줘! 하느님께 용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KBS, O, D, O, F 111쪽 위매부인이 티루 댁에 도착했을 때, 위매부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초인종은 절대로 누르지 않았다. 티루가 목발 두 개를 질질 끌고 복도를 걷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내가 발 세 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게 뻔한데, 그게 그렇게 치욕스러워. 티루는 베아테리스가 떠났을 때 있었던 창가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앉아있었다. 티루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위매부인은 티루가 잠이 든 줄 알았다. 젊은 나이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탁자를 치웠다. 접시들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정리하고, 은수저들을 나와있던 몇 랩킨 두 개 중 하나로 감싸고,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찻잔들도 옮기다가 어쩌다 흔들릴지도 모름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 찻잔마침 한가운데로 잘 놓았다. 그리고 그릇들이 올려진 아침 식사용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티루가 말을 걸었다. 로지야, 너니? 위매부인은 깜짝 놀라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깜짝 놀랐잖아요. 티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눈도 감고 고개도 여전히 숙인 채였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난 낮에는 절대로 앉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네, 알아요. 그래도 이번엔 주무시나 보다 하고. 낮에는 절대로 안 잔다고, 알겠어? 절대 안 자! 저녁에 잠이 드는 것도 이미 힘든걸. 로즈 위맨은 부엌으로 가며 생각했다. 낮에 절대 안 주무신다고, 방에 누워서 두 눈을 감고 꼼짝도 안으시고. 대체 오후 시간 대부분 뭘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 명상이라도 하시나? 로즈 위맨은 투덜거리면서 부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식탁 위에 쟁반을 놓고, 냉장고를 열어 거의 비어가고 있는 우유통을 꺼냈고, 은채 그릇에 남아있던 우유를 그곳에 다시 부었다. 그리고 금방 소리를 질렀다. 얼음이 다 떨어졌어요! 얼음 장수가 언제 이 앞을 지나가죠? 티루의 대답이 마치 생조셉대로 건너편에 있는 브리세지 학교 화단에 거실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로즈 위맨은 50파운드 주세요 라고 검은색으로 아주 크게 글씨를 써놓은 판때기를 꺼내서 여러 해 전에 로즈의 엄마가 부엌 창문 바깥에 위쪽 벽 부분에 박아놓은 못에 걸어놓았다. 로즈는 이 일을 하게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로즈의 엄마인 리타 게랭이 엄마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집안일 하기에는 이제 너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 맡게 된 거였다. 지금 2시쯤 넘었어요. 그리고 우유도 다 떨어졌고요. 티루와 로즈 위맨은 그다지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로즈는 일을 아주 잘했고 티루는 임금을 두둑하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여자는 살가운 정도 없이 서로 대면도 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참고 견뎠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몸에 장애가 있던 티루에게는 적잖이 섭섭한 일이었다. 티루는 리타 게랭의 유쾌한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가 온종일 부르곤 했던 바생로랑 지방의 노래들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리타가 있는 시간 동안 늙은 압늑대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쫓아버리고 집에서 구운 빵과 시골의 향취에 젖은 상상 속의 과거로 그 현실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티루가 보기에 로즈 위맨은 젊은 나이에 비해 너무 진중한 여자였고 엄마처럼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 게다가 오타와의 압늑대는 로즈 위매의 눈빛에서 가끔씩 불행의 흔적이 그 빼빼 마르고 가녀린 몸으로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불행과 거대한 고통이 스쳐지나고 눈꺼풀과 눈 밑에 있는 보라색 다크서클을 한층 더 진하게 강조하는 것을 얼핏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젊은 여인은 한창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멈춰서 미간에 주름을 짓고 입술을 꽉 깨문 채 허공을 쳐다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또 그 광경을 조용히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였다. 티루는 리타 계랭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심지어 월급을 두 배로 주겠다고 했지만 로즈의 엄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면서 전화기 같은 전기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처럼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일주일에 몇 푼 더 버려보려다가 죽는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다고요. 리타 계랭은 겨우 마흔다섯이었다. 티루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하늘을 바라봤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걸레질하는 거 이제 지쳤어요. 전 이제 쉴 거예요. 티루님께는 제 딸 로즈를 보낼게요. 애가 좀 뚱하긴 해도 일은 잘해요. 로즈 위맨은 확실히 유능했지만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티루를 우울하게 했다. 그래서 종종 로즈의 양어깨를 쥐고 흔들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넌 스물둘이라고! 아휴, 쟁쟁. 그렇게 순교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말라고! 미간에 주름 좀 펴고 그 꽉 담은 입술에서 힘 좀 빼! 안 그러면 서른의 쭈그렁 바가지가 될 거라고! 네 삶이 개떡 같다면 그걸 어딘가 휙 날려버리고 바꾸라고! 그러나 다리 셋으로 걷는 사람이 그것도 그 중에서 두 짝이 나무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어깨를 거머쥐고 그 사람을 흔들어 제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균형 잡기 힘드니까. 티루는 자신의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거나 눈에 안 뜨이게 벽에 바짝 붙어 지나가거나 언제라도 먹잇감에 달려들 만반의 태세를 갖춘 채 구석에 숨어있거나 손에 빗자루를 들고 복도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티루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엎드려 변기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어서 자신을 놀래주거나 하는 로즈 위매의 불행한 모습을 참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르그레 의사선생이 준 진정제를 좀 더 복용하고 아주 위험하지만 그래도 매주 고맙고 행복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편이 더 좋았다. 티루의 표현대로라면 디벤 코마 멋진 혼수 상태의 말이다. 로즈 위매는 티루의 과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고 티루는 로즈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의 원인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가끔씩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로즈 위매의 엄마는 오타와의 압늑대가 자신에게 이야기해준 모든 것을 그대로 로즈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로즈는 티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고용주가 과거 일을 자신에게 털어놓는 걸 견디지 못했다. 로즈 위매를 고용한 첫 해 동안 티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그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놀라웠던 삶을 이야기해주려고 했으나 로즈는 언제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저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혹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는 말 상대가 필요하신 거라면 제 여동생 가브리에를 보낼게요. 걔는 수다를 엄청 떨거든요. 저는요, 여기 걸레질 하러 온 거니까 걸레질을 할 거라고요. 티루는 로즈가 매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헬란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그에 비해서 로즈의 엄마는 그걸 재미있게 받아들였고 약간의 질투가 나서는 대걸레로 바닥을 밀다 말고 가끔씩 이렇게 선언하곤 했다. 티루씨, 당신은 1900년대의 오타와를 겪었고 저는 1920년대의 몬트리오를 겪었어요. 티루씨는 모두가 재미없다고 생각한 시골 동네에서도 즐거우셨지만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도시에서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다구요. 그러고는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티루는 나무 조각 액자에 담긴 남자들의 초상화들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다. 그 초상화의 남자들은 잘난 척하는 표정이었고 못생긴 사람들이었다. 로즈 위맨은 그 초상화를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로즈는 딱 한 번 티루에게 물어봤다. 저분들 다 아세요? 그리고 티루가 그렇다고 하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티루가 로즈에게 물어봤다. 넌 남자가 신니? 그러자 로즈가 답했다. 오직 창녀나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참아내는 거죠. 로즈 위맨은 불룩 나온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갔다. 에휴, 이 빌어먹을 풍선 같으니라고. 로즈 위맨은 첫 아이를 곧 낳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고 냉정하고 냉담하게 있었으며 또 체념하고 있었다. 로즈는 부엌에서 나와서는 배를 부여잡고 집안을 가로질렀고 살롱에 불쑥 나타나며 물었다. 뭐부터 일을 시작할까요? 집부터 할까요? 아님 티루시부터 할까요? 142쪽 알베르티는 가브리엘과 똥보 여인의 방앞을 서성였다. 방문은 닫혀 있었다. 이제 혼자 있게 된 알베르티는 평소에 잘 내던 짜증을 확 부려도 될 터였다.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겠다고 테르지에게 했던 약속은 알베르티는 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마르셜에게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대해보겠다고 맹세했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테레즈와 마르셜이 라퐁텐 공원으로 출발하고 낮 12시가 되기 좀 전에 알베르티는 자기가 했던 약속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걸 느끼면서 까닭하면 욕을 하며 소리를 빽 지를 뻔했다. 목구멍까지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곧 그 쓰디쓴 증오를 분출할 준비가 된 것을 느꼈다. 알베르틴의 분노는 모두에게 불똥이 튀어갈 것이며 엄마를 벽에 모수로 박아놓고 에두아르에게 경멸의 말들을 끼얹을 것이다. 그렇지만 알베르티는 꼭 참았다. 자신이 시작한 상태 그대로 하루를 끝내려고 시도하는 노력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그녀의 내면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 감정에 따라 비비 꼬였다가 풀어졌다가를 계속했지만 말이다. 이런 것은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혹시 이 새로운 인격을 열심히 수련하게 된다면 결국 그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특히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짜증 분노 감정의 폭발도 미소를 한 번 지으면 언제나 사그라들기 마련이라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열 가지 세 그리고 미소지요 그러나 알베르티는 좀 전에 새언니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을 때 이미 벌써 참을성을 잃을 뻔했다. 머리에 비누 거품이 가득하고 목 언저리가 젖어있던 뚱보 여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소리를 빽 지르지 않기 위해서 꾹 참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꼴이 되기 전에는 혼자 씻을 수 있었잖아. 애기 낳고서는 혼자 씻어요. 다른 여자들이 할머니가 되기 시작할 나이에 애기를 가지고 싶어 하다니 어? 언니도 참 딱하네요. 알베르티는 그때 화를 다시 한 번 꾹 눌러 참는 걸 성공했지만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머리 감기가 끝나고 비누 거품이 가득한 대야를 두 팔에 안고 새언니의 방을 나오면서 알베르티는 첫 번째 징조를 느꼈다. 보통 알베르티는 딸이랑 싸우거나 아들이 말썽을 저지르고 난 뒤에 마치 쇠고리가 이마와 관자놀이 그리고 목을 옥죄는 것처럼 끔찍한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느끼던 징조였다. 알베르티는 주방 싱크대에 대야에 들어 있던 물을 버리러 갔다. 머리가 아파선 안 되는데 머리가 아프게 되면 온 집안을 때려 부수게 될 거라고 그 다음 징조는 그녀의 엄마가 마치 미사의 가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활짝 펼친 부채마냥 옷을 잔뜩 차려입고는 에드와르의 팔짱을 끼고 외출하려다가 현관 문간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 알베르틴을 보고 말했을 때 나타났다. 얘야 네가 오늘 착하게 굴려고 애쓰는 걸 알고 있다만 이것 하나만 이야기해두마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나 자신이 토한 담즙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암소 같다니까 알베르티는 머릿속에서 고통이 물결치는 것을 느꼈고 나이 든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다. 그 몸짓이 엄마에게 탄원을 하는 건지 엄마 목을 졸라버리려고 하는 건지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두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왼쪽 눈 뒤에 걸린듯이 느껴지던 그 두통은 혈액이 흐르는 박자에 맞춰 격하게 고동을 쳤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세 번째 징조를 느꼈다. 결혼을 잘못했고 서투르고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섹스도 제대로 못해봤고 그나마 한 것도 금세 진력이 났던 알베르티는 단 한 번도 해소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독감과 언제나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끼고 있던 오빠의 행복 사이에 서 있는 저 닫힌 문이 문제였다. 찬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둘이서 내는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저 닫힌 문은 신랄한 욕설처럼 그녀를 모욕했다. 알베르티는 방 앞을 지나고 또다시 지나가며 기침을 하고 코를 풀고 부엌의 의자들을 흔들어 소음을 내고 최대한 큰 소리를 내며 걸어다녔다. 가브리엘과 나나를 질투하고 있다고 스스로 시인할 수는 없었다.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끔 복도나 부엌 문간에 멈춰서서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찬 채 흑흑 우느라 어깨를 들썩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되자 알베르티는 닫혀있던 문으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다. 당신대로 그런 걸 즐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면전에서 그러면 안 돼!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추적한 짓은 저녁에 숨어서 해! 백주 대낮에는 나이 좀 내버려주라고! 문이 열렸고 알베르티는 오빠 품에 쓰러졌다. 나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두 팔은 소파 양쪽 팔걸이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비그 자르갈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KBS 오디오북 150쪽 초록색 양모 털실공을 한창 유린하고 있던 디플레시는 문득 마르셜과 그의 몸에서 나는 마른 오줌 냄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디플레시가 얼마나 재빠르게 플로랑스의 마당에서 사라졌는지 뜨개질하던 네 명의 여인들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오직 모브만이 나무 울타리 사이로 어떤 그림자가 손살같이 지나간 것을 견눈으로 본 것 같다고 했지만 모브는 2층 발코니를 떠받들고 있던 기둥에 머리를 기대려고 의자를 1층 발코니의 왼쪽 끝으로 끌어다 놓았다. 뜨개질하다가 방금 코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뜨개질에 집중하느라 고양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디플레시는 목루에알대로로 가기 위해서 시멘트 도보나 울타리를 따라가기보다는 화단이나 정원 혹은 울타리를 가로질러가기로 마음먹었다. 조금 더 멀지만 더 쾌적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여름이라면 그 길은 더 훌륭했을 것이다. 디플레시가 좋아하는 사냥감인 벌과 나비들이 꼬이는 리베스트 부인의 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비는 잡기는 어렵지만 정말 너무 맛있어. 그리고 벌. 정말 좋지. 벌침에 쏠일 위험을 감수할 만해. 육즙 가득한 그 커다란 몸을 심는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이야. 또는 보솔레우 가족이 사는 집 앞잔디도 좋았는데 왜냐하면 잔디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사는 모든 고양이들에게 그곳은 사냥터가 되었고 이상적인 피난처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못 견디게 뜨거울 때에도 몸을 숨길 천연의 장소가 있고 푸른 잎이 만들어낸 터널도 있었기 때문이다. 디플레쉬는 새로이 올라온 잔디 벌써 만개한 크로커스 꽃 지천에 널려있는 민들레가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듯 하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에 감동했다. 잔디는 정신없이 쑥쑥 자라날 것이고 크로커스 꽃은 쓰러지며 은방울꽃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며 민들레는 하얀색 털공으로 변할 것이었다. 디플레쉬는 노련한 발길질 한방으로 그 공을 허물어뜨리며 즐겁게 놀 것이다. 그 공은 허물어지면서 땅 위에 그대로 내려앉기에는 너무 몸이 가벼운 발레리나들을 사방팔방으로 흩날릴 것이며 어려운 자세를 취한 채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바람결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발레리나들은 또 얼마나 우아할 것인지 마르셀이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이런 낮시간이라면 보통 그 꼬맹이는 층계 아래나 길가에 있는 네모난 화단에서 뭔가 말썽을 피우는 중이겠지만 기뻐서 깨악하고 내지르는 소리나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디플레시는 그 아이가 있을만한 유일한 다른 장소인 라폼텐 공원으로 그 아이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여름 디플레시와 이 꼬마 소년의 우정이 열렬한 사랑으로 변모했을 무렵 이러한 열병은 그 중에서도 특히 디플레시에게 영향을 끼쳤다 디플레시는 한밤중에 사랑에 취한 채 헐떡이면서 다음 날이 빨리 오고 자신의 친구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초조하게 잠을 청했다 그리고 디플레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마르셀이 온종일 사라져버려서 디플레시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마르셀을 말 그대로 납치하다시피 라폼텐 공원에 데려간 다음 마르셀을 길게 늘어뜨려진 두 밧줄 사이에 갈아 놓인 나무판자 위에 올려놓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흔들어대고 있을 때라는 것이다 마르셀은 소리를 질렀고 디플레시는 마르셀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래서 열정이 넘쳐오르고 용감하고 멋진 줄무늬 고양이인 바로 자신이 친구를 구출하러 그네 밑으로 몸을 날렸다 마르셀이 디플레시를 발견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플래시 플래시 그리고 그네를 멈춰달라고 했다 디플레시는 마르셀 무릎 위로 풀쩍 뛰어올라가서 거침없이 고롱고롱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르셀의 쓰담쓰담과 뽀뽀를 잔뜩 받았다 그런 다음에 디플레시는 자신이 마르셀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듯이 야옹야옹 거리면서 친구를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마리 실비아의 고양이는 일사천리로 례로신에 화단을 가로질렀고 그 다음에 아미오신의 화단을 그러고 나서는 아스팔트로 덮여 우울한 분위기를 내는 기우메트신의 앞마당을 지났다 기우메트신의 가족들은 집 앞마당을 아스팔트로 덮으면서 아주 잘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8월 중순에 타르가 녹아내리면서 신발 밑창이 쩍쩍 들러붙게 되자 금세 그 생각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베스트신의 새로 흙을 갈아옵은 넓은 화단을 지나갔다 리베스트신의 가족들은 정원사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힘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식물들을 매년 키워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나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느 해안가는 정원에서 늙은 호박이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 솔직히 처음엔 그 정도까지 공을 들여 할 일인가 싶었어 그런데 헬로윈에 커다란 늙은 호박을 이웃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의 정신나간 듯한 짓거리도 좋은 면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러나 디플레시는 조두행 신의 울타리 앞에서 가브리엘 조두행과 빅투아르가 하는 대화를 듣느라 발걸음을 멈췄다 가브리엘 조두행은 무척 예쁘고 명랑한 여자였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여자들은 가브리엘을 파브르 거리의 방울쇠라고 불렀다 빅투아르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서자 빅투아르의 아들 에두아르는 아주 암담해했다 줄산 출산예정일이 언제이노 가브리엘 조두행은 미소를 지으면서 배위를 문질렀다 6월 말이에요 우리 로즈언니도 예정일이 같이 뭐해요 우리 며느리 예정일도 그래 아 맞네요 며느님도 임신 중이시죠 으이구 그걸 임신 중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열두 쌍둥이라도 나을 것 같다니까 우리 안 좋으신가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진종일 누워 있어야 하거든 아휴 그거 참 갑갑하겠어요 그 일에 관해서는 엄청 불만이 많지 하지만 며느리가 그 아이를 너무나 원해서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다구요 이번이 제 첫악인데요 이 아이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제 신랑인 마스터인은 아이를 셋 낳으면 그만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갑이야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저는 진짜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넌 니 언니랑 다르구나 아 로즈 언니는요 가브리엘 조두행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몸짓을 하더니 웃기 시작했다 제가 언니한테 어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설거지를 끝냈을 때쯤에 언니가 그 정신나가 신랑이랑 왔어요 그러고는 난데없이 저한테 넌 임신한 게 참 좋은가 보네 가끔은 내 뱃속 아기도 니가 나 대신 베고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니까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언니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엄청 웃었지만 문득 언니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니 언니는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 해 아휴 그런 말 마세요 저희는 합동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니네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저희 부부한테도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가비야 걱정 말거라 느그 신랑이 똑똑한 건 아니어도 로즈 신랑보다는 훨씬 상식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에두아르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 한숨을 쉬었다 아휴 뭐예요 두 분 저는 별다른 내용도 없는 수다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 여자들의 대화를 드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다구요 에두아르의 엄마는 아들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휴 그래 니가 해야 할 일이 뭐가 그리 많은데 가브리엘은 웃음을 터뜨렸다 디플레시는 이 순간을 틈타 화단을 가로질러 갔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브리엘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며 정다운 목소리로 야옹하며 가브리엘에게 인사를 건넸다 빅투아르가 깜짝 놀라 소스라쳤다 또 저 망할 고양이가 왔네 저 망할 것이 라리비에르 르블랑 가게까지 우릴 따라오겠어 디플레시는 한다름에 목루에야 할 대로까지 뛰어갔다 빅투아르와 에드아르도 라풍텐 공원으로 가는 중이며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지도 기나는 저 뚱뚱한 남자의 품에 마르셀이 머리카락 끝머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안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저 남자는 방금 죽은 시체나 썩은 꽃의 냄새같이 역겨운 냄새를 자기 친구에게 늘 묻혀놓았기 때문이었다 내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 저 인간들보다 빨리 공원에 도착해야 해 디플레시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목루에야 할 대로를 건넜는데 그 때문에 하마터면 감자튀김을 파는 포장마차와 온통 찌부러진 곳투성인 1935년식 낡은 포드 자동차가 부딪힐 뻔했다 마차를 끌던 말이 화살처럼 쌩하니 자기 앞을 지나는 줄무늬 털 가죽 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 하마터면 날뛸 뻔했지만 감자튀김 판매원이 말을 잘 다룬 덕분에 사고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플레시는 목루에야 할 대로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을 딱 멈춰 섰고 자기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다 디플레시가 있는 곳에서 15미터쯤 떨어진 길 모퉁이에 자신의 가장 커다란 적이자 공포 그 자체인 고두부가 서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두부는 평소에 혼자 돌아다녔고 성격도 침착한 개였지만 북쪽 목루아야대로에서 남쪽 라셰길까지 펼쳐져 있으며 파브르길 인근을 넘어서 동쪽 파피노대로에서 서쪽 라노디에르 길까지 넘어가는 자신의 영역을 지나려는 고양이 특히 그중에서도 그가 제일 미워하고 있는 디플레시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주 못되게 굴었다 디플레시가 오는 걸 본 고두부는 두 아빠를 떡하니 벌리고 서서 입을 벌린 채 코숨을 거칠게 내뿜으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디플레시는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고두부를 못 본 척하면서 앞발로 주둥이를 닿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고두부가 알아차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고두부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고두부는 지옥에 있는 악마들 전체가 울부짖듯 무시무시한 소리로 지르며 디플레시에게 다가갔다 디플레시는 주둥이를 닦던 발을 멈추고 고두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기야 좀 멀리 가서 짖지 그래 몸 치장 하는데 방해되잖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졌다 KBS KBS 오디오부 235쪽 나나는 비그 자르가를 다시 읽기 시작하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이야기를 따라갈 만큼 추렀다 충분히 집중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아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 더 이상 책 속으로 도피할 수가 없잖아 머릿속에 무지갯빛 영롱한 글씨로 쓰인 아카풀코라는 단어조차도 그녀를 더 이상 꿈꾸게 할 수 없었다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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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데 아카풀코를 꿈꾸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지 뭐 시댁의 식구들 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들로 말하자면 사실 남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다 게다가 남자들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기 어려웠다 몇 주 전에 자기를 보러 왔던 남동생 태호는 자신을 이상한 태도로 쳐다봤다 배 주변은 피하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입가에 지으면서 태호는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기쁘다고 말했지만 동생의 모든 것들은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차라리 자기한테 큰소리로 욕이라도 퍼붓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적어도 그러면 동생의 감정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동생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그러지 않았다 동생이 진짓 거짓으로 만들어낸 명랑한 기분은 모든 교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태호는 그 거짓 미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을 떠났다 에두아르 이따금씩 밤에 혈압이 너무 오르게 되면 찾아오는 짧지만 무척 파괴적인 발작에 힘들어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밀물처럼 차오르는 눈물과 비어져 나오는 비명소리를 숨길 때 외에는 별 불평 없이 지내는데 치근함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이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출근하기 전 아침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저녁에 심지어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종종 만들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녀가 무척 좋아하는 농담을 해주거나 웃긴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인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아가는 몸무게가 2톤은 될 거고 젖 먹이려면 암소를 떼로 사드려야 할 거야 가브리엘의 경우는 뚱보 여자가 다 큰 어린애 같은 남편을 20년 전부터 지켜주고 있었고 또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남편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있을 거라고 진작조차 하지 못한 가장 큰 걱정거리를 뚱보 여자 혼자만 안고 있었으며 남편이 오후나 아침 늦게 잠에서 깰 때에는 언제나 노래를 불러주었다 비록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도 말이다 남편은 너무나 이해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녀가 충격받을 때도 있었다 남편은 이 선물 같은 아이를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하나도 가지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기꺼이 관계를 가졌으며 그 시도가 성공했으며 아이가 지금 우리에게 오는 중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기뻐해줬다 이따금씩 이따금씩 나나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가브리엘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가브리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민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는 했다 어쩌면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일을 숨기고 있고 각자 그걸 해결하느라 중복된 노력을 하면서 상대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똥부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 걸까 장담할 수가 없었다 아마 그럴 거야 분명히 가족들 중에서 아이 소식을 듣고 정말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조사파르 비울롱 이었다 빅투아르의 남동생인 조사파는 뼈가 앙상한 두 팔로 뚱부 여자를 껴안고 꽉 안아주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뚱부 여자는 조사파가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투쟁을 도와줄 것이며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맞서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며 자신을 보호해줄 도와줄 것이며 또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뚱부 여자는 자신에 대한 비난들을 전부 알고 있었고 매일 그것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거의 무감각하게 될 정도였다 알베르틴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황이 되긴 했다 왜냐하면 알베르틴은 파브르 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이 그녀에 대해 한 말들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그런 단호한 어조의 비난 이처럼 중차대한 욕구에 대한 거부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정지으며 또 자신의 선택 그렇다 마흔이 지난 나이에도 생식활동을 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자신의 선택에 짐을 뱉는 그 무지함은 그녀라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모욕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동네 사람들은 한 여자가 언제 어디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결정하며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흔살의 여자는 필연적으로 추잡한 암퇴지라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감히 임신을 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동부여자는 이 아이를 원했고 이 아이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다 갑자기 자궁이 수축됐고 태아가 꿈틀댔다 동부여자는 기쁨의 비명을 작게 내뱉으며 손을 배 위에 다시 얹고 여기저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행복하고 무척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배를 더듬어 어디에 아기의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요 말썽꾸러기 녀석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나중에 나와서 자랑해도 되겠네 KBS 오디오 239쪽 239쪽 그날은 정말 날씨가 좋았단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았어 오솔길에도 길에도 심지어 잔디밭 위에도 길이가 긴 흰색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들로 가득했지 그리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우두머리 웨이터 같이 잘 차려입은 남자들도 많았어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이 모든 여자들에게 흰색 옷을 입고 오라고 부탁했거든 나랑 여동생은 흰 원피스가 없었어 그래서 가진 원피스 중에서 가장 연한 색 옷을 입었지 빅투아르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그리고 젊게 변했다 알겠어 그 당시의 라퐁텐 공원은 지금과 달랐단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 1906년엔 몬트리올의 길이 아직 아스팔트로 덮여있지 않았고 자동차도 거의 없었다고 일요일 오후마다 시원한 음료를 파는 정자 옆에 가서 자리를 잡았지 오제야 이모랑 나랑 둘이서 말이야 그런 다음에 사른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봤단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산책을 했어 요즘처럼 꽁지에 불이라도 붙은 듯이 바쁘게 공원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말이야 에두아르는 뒷짐을 진 채로 엄마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엄마가 걸을 때 자기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자기보다 두세 걸음 앞서 걸었고 가끔씩 에두아르에게 말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엄청 빠르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었다 그때 이곳을 니가 본다면 완전 시골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진짜야 눈을 감으면 바로 저 연못가에 빅투아르는 멈춰서더니 눈을 감고는 마치 냄새를 찾는 듯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너무나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으며 날아가버린 그 냄새를 말이다 요즘은 전차들이 내는 날카로운 쇳소리나 감자튀김 포장마차 기계가 내는 삑삑 소리가 늘 들리지 이들 둘은 라풍텐 공원을 가로지르는 에밀티플라아의 길을 건너 서쪽으로 갔고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공원의 무척 한적한 구역으로 들어갔다 석양빛 속에서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듯이 보였다 빅투아르는 아들의 팔 위로 한 손을 얹었다 열 구루 넘는 나무들이 모여 서 있는 걸 볼 때 말이다 난 가슴이 막 뛰어서 죽을 것 같구나 45년 동안 대도시에 갇혀 지냈는데도 결코 익숙해지지를 않아 그 말에 당황한 에두아르는 엄마에게 뭔가 몸짓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금세 돌아서서는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다 몬트리올 씨는 라풍텐 공원의 큰 연못에서 첫 곤돌라 진수식을 하기 위해 커다란 축제를 준비했었지 대단한 축제였어 정말이야 아휴 몬트리올의 곤돌라라니 우리는 모두가 곤돌라를 구경하기 전에 먼저 그걸 봤단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곤돌라가 공원에 도착했거든 우리는 일꾼들이 진수식을 할 때 곤돌라를 물에 미끄러져 들어가게 할 통나무들을 땅에 까는 걸 보러 갔어 정말 깜짝 놀랐단다 몬트리올 한복판에서 곤돌라를 타고 연못 한 바퀴를 돌다니 말이야 나는 말이야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잠이 잘 오지 않더구나 모든 신문들이 그 큰 축제에 대해 떠들어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공원 근처의 모든 길을 막았단다 니 아빠랑 나는 그 당시 아직 아가였던 알베르틴 이랑 가브리엘을 데리고 아침 9시 그곳에 도착했지 축제는 2시에 시작한다고 했지만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였지 커다란 모포를 가지고 가서 야외 한복판에 그걸 깔고 모두 들어누웠어 오제아랑 오제아 서방이 우리랑 합류하러 왔지 아 그날은 정말 날씨가 좋았어 전날 저녁에 공원한 덤불 속에 숨어 야외에서 잔 사람들도 있었단다 나도 그런 일을 동경하게 됐지 부자들의 마차가 도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을 구경하려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어 빅투아르는 멀리 보이는 칼릭사 라발레길을 가르쳤다 그 사람들은 라셀길에서 저기 저쪽으로 들어왔단다 그리고 우회전에서 두 연못 사이에 놓인 다리로 이어지는 길로 꺾어져 갔어 그리고 다리를 건너갔지 그 사람들은 특별통행허가증이 있었거든 그 다음엔 시원한 음료를 파는 정자 앞에 마차를 대고 내렸어 초대장을 가진 수천 수백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들은 초대장이 없었어 심지어 그 사람들이랑 같은 쪽의 연못가에 있는 것도 금지됐지 우리는 연못 반대편에 있던 초대 손님들의 정면을 보고 있었고 정말 잘 보였단다 공연을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지 또 곤돌라는 말이지 요즘 볼 수 있는 것과 달랐어 훨씬 예쁘고 훨씬 컸지 아까 내게 말했던 것처럼 곤돌라를 미끄러뜨려 물에 띄우기 위해 준비해둔 통나무 위에 그 곤돌라를 올려뒀더구나 곤돌라는 경사진 언덕의 잔디 위에 있었지 네 아빠는 그렇게 놓여있던 곤돌라의 선수 부분이 너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 기억에 그이는 너무 비판적이었어 행사는 늘 그렇듯이 늦게 시작됐어 2시 반이었나 3시쯤 존 필립 수자가 이끄는 브라스 밴드가 팡파를 연주했지 그리고 연설이 이어졌어 연단이 초대 손님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말하는 사람들의 등만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우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박수를 쳤어 그 다음에 시장 부인 시장 부인이 샴페인 샴페인 한 병을 들고 곤돌라로 다가섰고 그 병을 배 세게 내려쳤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병이 깨질 정도였어 시장 부인은 엄청 놀란 채로 서 있었어 그 샴페인의 부불거리는 거품이 손 여기저기로 흐르고 있었거든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어 초대 손님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박수를 쳤지 그 부류의 사람들은 동요되는 법이 없잖니 내가 그 부인께 손 닦을 수건을 건네주러 가려고 했는데 네 아빠가 그러더구나 저 사람들은 그냥 원피스에 손을 닦으면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부인은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어쨌거나 장갑은 벗었어 그건 내가 봤어 완전 젖어 있었거든 그동안 일꾼 한 명이 도끼를 가지고 왔고 아래 깔려있던 통나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던 것을 힘껏 내리쳤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 통나무들이 사면을 타고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고 곤돌라가 그 위에서 같이 미끄러져 내려갔지 우린 모두 일어서 서있었고 미친 사람 마냥 박수를 쳐댔어 곤돌라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선수를 쳐박았고 바로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지 곤돌라는 물속에 계속 코를 쳐박고 있었어 엉덩이는 하늘로 치켜든 채로 말이야 그리고 곤돌라에 매달려있는 모터는 잔디밭 위쪽에 있었지 네가 상상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흥을 깨뜨렸단다 하지만 네 아빠는 안 그랬지 그이는 모포 위에 엎어져서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든지 그렇게 웃으라고 준비한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네 아빠처럼 웃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나자 연못 반대편에 있었던 멋쟁이 초대 손님들만 빼놓고는 모두들 웃었어 곤돌라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무료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주 풀이 죽어있더구나 시장님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시의원들도 도망가버렸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무 막대기마냥 딱딱하게 굳어있던 인마큘레 콩셉시용 성당 교구 관리인들조차 그 딱딱한 몸을 눈눅듯이 풀어버리더니 시원한 음료를 파는 정자로 숨어버리더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낡고 썩은 나무마냥 그 곤돌라가 반으로 쩍하니 갈라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엔 선미 부분이 잔디 위로 뚝 떨어졌지 엔진은 펑하고 터지더니 불이 붙었고 네 아빠는 완전히 진이 빠졌었단다 웃다 죽을 지경이었거든 그 순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별별 말을 큰소리로 해대기 시작했어 아직 아직 생장 바티스트의 날도 아닌데 풀 끝이지 다음주에는 시장님을 통나무 위에 올려서 미끄러뜨려 보자고 아이고 시장님 그거 시예산 아니여 엔진은 뭉개구름이 되어버렸고 배 주둥아리는 물에 쳐박히다니여 15분도 되지 않아 마차들이 사라졌고 부자들이 있던 쪽은 텅 비더구나 우리들은 연못을 빙 돌아서 그쪽에 피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보러 갔지 난 이 모든 게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엄청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나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지 생학리에서 아코디온을 가져온 어떤 남자가 이 상황을 얼른 축제로 뒤바꿔놨지 어디선지 모르게 맥주가 배달됐고 우린 생장 바티스트의 날을 한 달 먼저 축하했지 빅투아르는 걸음을 멈추고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무에 몸을 기댔다 하 이 모든 이야기를 왜 오늘 갑자기 너한테 해주는 걸까 궁금할 거야 그렇지 에드와르가 미소지었다 제 짐작에는 바로 그날에 엄마가 절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그랬는지 보여주시겠다고요 이리로 와봐 빅투아르는 에드와르의 손을 잡고 꽃망울이 벌써 터지기 시작한 덤블로 이끌고 갔다 지금이랑 비슷한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돌아가면서 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구나 빅투아르 애들이 선체로 자고 있어 얘들을 잔디에 눕혀 재워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좀 누워 있자고 난 네 아빠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았어 그러고는 말이야 빅투아르는 에드와르를 한참 쳐다봤다 난 그걸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 하나는 더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았지 에드와르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엄마가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고 거북했다 빅투아르는 다시 덤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기에서 네 아빠가 나한테 물었어 오늘 위험한 날이야? 난 아니라고 했어 네 아빠는 아이를 더 이상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지금까지도 그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네 아빠가 이야기하더구나 잘됐네 그리고 우린 널 가지게 됐지 그게 네 아빠에 대한 추억으로는 유일하게 좋은 거란다 빅투아르는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원피스에 덤불에 나뭇가지가 걸렸지만 신경쓰지 않았다 빅투아르는 몸을 약간 숙였다 바로 여기야 빅투아르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내 삶은 정말 심심하단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난 내가 너무나 쓸모없다고 느꼈다고 에드워르는 엄마 쪽으로 달려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나랑 같이 있어줘 아가 나에게 남은 건 덕분이구나 로라는 나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로라는 갑자기 집에 사람들로 꽉 차는 걸 보고는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고 올케언니 곁으로 도망쳐왔다 숙모 숙모 여기서 숙모랑 좀 있어도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속이 안 좋아져요 숙모도 그래요? 뚱보 여자는 좀 차갑게 보이는 미소를 살짝 머금었다 모두가 동시에 날 만나러 몰려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거 너도 알잖니 죄송해요 그건 그렇네요 숙모는 움직일 수가 없고 방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요 로라야 여기 앉거라 넌 지금 어지러운 거잖아 로라는 로라는 다리를 다리를 모으고 가슴위로 팔짱을 낀 채로 침대 위에 앉았다 긴장을 좀 풀어보려무나 분명 속이 울렁거릴 텐데 너는 네 아버지의 바이올린 현보다 더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로라는 팔짱을 풀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서로 딱 붙여 모은 상태였다 아휴 정말 로라야 긴장 풀어 거기 침대 위에 누워 어머 숙모 저 그 정도까지 아픈 건 아니에요 로라 카디웨 내 말 좀 들으렴 네가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저녁을 먹고 싶다면 좀 쉬어야 한다니까 결국 로라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더 불편해 보였다 아버지랑 걸어서 온 거니 네 지금 네 몸 상태로는 많이 걷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걷는 게 저한테 좋고요 그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왜 제가 몸이 안 좋은지 알아요 저 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뚱뚱한 게 아니라니까요 숙모가 제가 하루 동안 먹어 치우는 음식들을 보면 아마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똥보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지금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지는 알고나 있는 거니 나도 하루종일 샐러드나 조금씩 갉아먹고 사는 사람이란 평판은 받아본 적이 없는걸 로라는 올케 언니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 고개를 조금 들었다 숙모랑은 다르다고요 숙모가 제 나이였을 때 찍은 사진들 봤는걸요 숙모는 적어도 22살이 뚱뚱하진 않았잖아요 저는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살이 찐다면 저 40살에 어떤 꼬락선일을 하고 있겠어요 로라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로라는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내려놓았다 요리에 미친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꼴이 된다니까요 똥보 여자는 대답을 하기 전에 로라를 지그시 바라봤다 신랑이 해준 걸 꼭 다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숙모 전 먹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피트가 해주는 음식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로라의 남편인 피트 카디웨는 몬트리올의 큰 호텔 중 하나인 윈저 호텔의 요리사 조수로 일했다 그리고 피트의 요리 재능은 특히 소스를 만드는 데 있었다 피트는 소스를 결코 망친 적이 없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능수능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세 총괄 셰프와 호텔 매니저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총괄 셰프는 피트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축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고 매니저는 한 주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호텔 식당의 명성이 커져가는 걸 너무나 기뻐하며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윈저 호텔에 바일랑쿠르 총괄 셰프의 소스를 먹기 위해 오기 시작했다 바일랑쿠르 셰프는 게다가 자기의 그 대단한 특제 요리가 사실은 세 번째 주방 보조가 만든 것이라는 걸 털어놓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하고 있었다 사실 바일랑쿠르는 피트의 재능을 우연히 발견했다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어떤 날 바일랑쿠르는 주방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 누구 베아르네즈 소스 만들 줄 아는 사람 없나 시간이 없는데 저 망할 놈의 프랑스 놈들이 망할 놈의 스테이크에 그 소스 외에는 다른 소스를 처발라 먹을 생각이 없다네 피트 카디웨가 수줍게 손을 들었다 저 소스 잘 만듭니다 저는 소스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바일랑쿠르 셰프는 몸은 이미 비만이고 거의 대머리가 다 된 그 젊은 청년에게 왠지 모를 믿음이 같다 일에 대한 애정을 역력히 드러내며 자신이 요구했던 걸 다 해냈던 그 청년을 얼마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피트의 베아르네즈 소스는 바일랑쿠르 셰프의 소스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사람들은 무척 만족해했고 셰프에게 악수를 간청했다 그리고 바일랑쿠르 셰프는 기분 좋게 그 인사 치례를 받았고 무척 기뻐하며 주방으로 돌아왔다 자네가 만드는 소스들은 다 이렇게 맛이 좋은가 네 전부 맛있습니다 좋아 소스를 만들어야 할 땐 자네를 시키지 자넨 어디에서 왔나 생제로 오면서 왔습니다 바일랑쿠르 셰프는 하마터면 너터로 숨을 터뜨릴 뻔했다 생절음의 라프엥트 호텔에서 베아르네즈 소스를 배웠다고 아닙니다 라프엥트 호텔 음식은 더럽게 맛없습니다 소스는 책으로 배웠고 집에서 연습해봤습니다 사실 로라는 피트랑 서로 알게 된 이래로 계속 피트의 연습 대상이 되어왔다 피트는 이미 결혼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애인을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핫치킨 샌드위치나 주중에 남은 재료들로 만든 클럽 샌드위치 같이 끔찍하게 맛없는 걸 사먹기 위해 안 그래도 수중에 얼마 없던 돈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오랜 시간 동안 요리책에 빠져들어 있다가 로라와 팔짱을 끼고 장을 보러 갔다 장은 피트 스스로 봤다 장보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특히 로라는 더더욱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라는 돈을 좀 너무 아끼는 편이었고 늘 제일 좋은 식재료들은 사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피트는 아주 행복하게 페르당델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가며 부엌에서 오후를 보냈다 그동안 로라는 여자친구들이랑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그저 단순히 피트가 일하는 걸 홀린듯이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오면 행복 그 자체였다 로라와 피트는 밥을 먹으며 서로 바라봤고 서로 미소지었으며 서로에게 뽀뽀를 날려보냈다 로라가 이거 너무 맛있어 라고 하면 피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고 먹히나 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 둘은 생재룸을 오랫동안 산책했고 그들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다들 팔꿈치로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저 두 사람은 죄를 범한 것 같은데 아니면 죄를 저지르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 하지만 피트와 로라가 그 당시에 저지른 죄라고 해봐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무척이나 실망시킬 종류의 죄였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음식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열 배쯤 늘어났고 이들 둘은 진종일 몇 시간마다 먹었다 사랑을 나누기 전과 나눈 후에도 심지어 가끔씩은 침대에서도 음식을 먹었다 피트 카디웬은 윈저 호텔에서 일종의 소스 부문 명장이 되자 광기 같은 것에 휩싸여서는 집에서 만들기 간단한 소스에서 가장 복잡한 소스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소스를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소스들 중에서 가장 잘된 것들이 호텔 메뉴판에 실릴 수 있길 꿈꾸었다 그러자 로라는 이미 뚱뚱했지만 위험할 정도로 살이 더 찌기 시작했다 로라가 남편에게 이에 대한 불평을 할 때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거나 로라의 목에 뽀뽀를 해줬다 난 니가 뚱뚱한게 좋아 그게도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니가 나중에 나에게 만들어줄 아기도 삐쩍말라서 해굴바가지 같아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트는 피트는 가끔씩 저녁 늦게 로라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를 으깨 만든 마지펜 케이크를 호텔에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이들 둘은 그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아주 큰 행사라도 치르는 것처럼 부엌에 자리를 잡았다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우유 한 잔으로 입가심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입가심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그런 다음 그들은 당연하게도 속이 부대껴서 잠자리를 설쳤다 하지만 몬트리올 윈저 호텔의 위대한 소스 장인이신 우리 피트 카디웨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하룻밤쯤 못 잔 거야 언제든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끼 못 먹은 건 정말 낭비라고 동부여자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로라 얼굴의 땀을 닦아주었다 니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가브리엘이 자기 아내와 심지어 몇 달째 못 봤던 사촌 로라에게 인사도 없이 방에 들어왔을 때 로라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무거운 몸을 힘들게 침대에서 일으켰지만 나나는 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그래서 로라는 올케언니 옆에 있는 침대에 계속 앉아있었고 가브리엘은 로라 뒤쪽으로 가더니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웠다 이 두 여자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있었다 로라는 사촌 오빠가 올케언니에게 말을 걸기로 마음을 먹기 전까지 아니면 사촌 오빠가 코를 골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올케언니가 입도 빵긋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몇 분 더 지나자 가브리엘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가브리엘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지금 당장은 이야기 안 할래 나 좀 취했거든 그리고 아주 울적하고 로라와 뚱보 여인은 서로 쳐다보고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켰떴다 한 30분만 잘게 그리고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안녕 로라 너 잘 지냈니 피트도 잘 지내 같은 말 할 테니까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은 피트와 피트와 자신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마다 점점 더 점점 더 자주 품게 된 의문점들이었다 또 질문들 또 질문들도 있었다 얼마 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었는데 스스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로라는 이런 것들을 올케언니에게 애원이라도 하듯이 두서없이 끄집어내 보일 뻔했지만 가브리엘이 도착하자 금세 쓸데없는 수다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누곤 하는 부질없는 대화 속으로 도망쳤다 로라는 더 이상 속내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등 뒤에서 한 남자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남자들은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질적으로 흥을 깨트리는 족속이었기 때문이었다 로라는 딱 한 번 피트에게 자신이 가진 의문점들을 말해보려고 했지만 피트는 손을 뻗으며 그녀의 말을 끊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질문들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네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말이야 우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할 거라고 나처럼 해봐 하는 일에 집중해 그리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로라는 그녀의 피트를 사랑했고 그러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삶에서 요리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꺼림칙했다 로라는 남편의 일에 대해 질투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로라가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살이 찌는 건 바로 피트 때문이어서 그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남편의 직업을 탓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피트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어쨌거나 로라의 타고난 먹성이 있으므로 그만큼 많이 먹지 않았을까 나나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로라에게는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위안이 될 터였다 그러나 로라는 그렇게 질문하는 대신 올케언니에게 필요한 게 뭔가 없는지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담배 한 대를 피워도 될지 물어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뚱부 여자의 대답을 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아니 안 돼 네가 담배 피우면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네 아기한테도 안 좋단 말이야 나나 쪽에서도 줄곧 로라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로라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다면 저절로 말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로라에게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뚱보 여자는 로라가 말하길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의 사촌 신호위를 가끔씩 바라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로라는 그 눈빛을 그저 잡담을 계속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에드와르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바보같은 댄스 스텝을 밟으며 큰 소리로 송녀분들 식사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을 때 가브리엘은 펄쩍 놀라며 잠에서 깨서는 고양이가 잠에 취해 둔해진 몸을 쭉 펴듯이 기지개를 켰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갔다 뚱보 여자는 가브리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리 없는 부부싸움을 뜻하지 않게 목격하게 된 로라는 그곳에 있는 게 더 거북해졌다 뚱보 여자는 로라의 로라의 손을 토닥였다 걱정마 로라야 우리 남편이랑 난 결국에는 서로 말하게 될 거니까 숙모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요 피트랑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요리 그릇에 담겨있거든요 하지만 로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사 시간에 자신이 올케 언니와 상관없는 문제들로 언니를 방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여자는 부엌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면 가끔씩 웃기도 했지만 절대로 서로 쳐다보지 않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왜냐하면 뚱뚱보 친구들은 밥을 먹는 동안 결코 서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들 둘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조사파 르 비올롱이 꼬맹이 마르셈에게 해주는 달발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 뚱뚱보 여자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가브리엘은 자라면서 조사파 외삼촌이 해준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고 종종 말해줬다 그 노인이 풀어놓는 이야기에는 진실과 거짓 정말로 평범한 시골의 삶과 환상과 경위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어찌나 긴밀히 섞여있던지 뚱뚱보 동부여자는 로라인 마르셔 마르는 마르셔야 면엘 가슴이 할 정도의 그 순진함이 부러웠던 것이다. 저도 저 이야기를 얼마나 믿었는데요. 저 이야기가 사실이면 좋겠다고 얼마나 바랬는데요. 만약 저 모든 게 사실이라면 삶을 계속 버텨나갈 이유를 주니까요. 조사파르 비올롱의 이야기가 끝나자 뚱보여자는 로라 옆에 침대 위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가끔 네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긴 하니? 네 아버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 참 잘 아시거든. 아버지가요? 울 아버지는 시인 같은 사람이라고요.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울 아버지는 달을 밝힐 수 있다고 하시지만 바지 지퍼나 내린 채로 길 한복판을 걷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남자랑 못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전설을 지어내고 저는 문제거리들이나 생각해내줘. 갑자기 로라는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쉽게 말문이 트였는지 로라 자신도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로라가 미리 예감했던 것이지만 모든 이야기가 뒤죽박죽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로라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문제들이 마치 새장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자신을 벗어나 멀리 날아가버리는 걸 느꼈다. 승모님 말을 하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네요. 그래야지. KBS 오디 KBS 오디 KBS 오디 이쯤 조사파르 비울론과 가브리엘은 뚱보 여자가 발코니에 나가는 걸 도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뚱보 여자는 소파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었고 조사파와 가브리엘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른 채 조금씩 발을 내딛으며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갔다. 아마도 그녀의 다리보다는 그녀의 의지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를 더 지탱해 주었을 것이다. 뚱보 여자는 마르셀이 주먹을 꼭 쥐고 자고 있는 식당 소파 앞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다. 그리고 흔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빅투아르는 트림하고 기침하더니 목을 흠흠 가다듬었다. 아무래도 내가 졸았나 보네. 자러 가는 게 낫겠어. 너무 춥지만 않다면 발코니에서 밤을 보내지 그래. 잘 싸매고 앉아서 숨을 크게 쉬어봐. 건강에 좋을 거야. 조사파 르 비올롱, 가브리엘, 뚱보 여자는 이제 천천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뚱보 여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꿈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 안을 걸어다녔다. 둥둥 떠다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뚱보 여자는 집에 있는 모든 방에 들어가 뭔가 바뀐 게 없는지 확인했고 가족들 모두를 마치 자기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뽀뽀를 해줬다. 이번에는 꿈꾸는 게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둥 떠 있는 듯한 가벼운 느낌이 발코니로 향하는 기나긴 행진을 하는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억보다 훨씬 작았다. 방들도, 가구도, 그리고 심지어 빅투아르의 방과 에두아르의 방 사이의 복도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대한 라디에이터까지도 작아 보였다. 천장도 기억보다는 훨씬 낮아 보였다. 하... 어쩌면 내가 너무 살이 쪄서 그런 것일지도... 필립과 테레지는 뚱보 여자를 보러 왔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응원했다. 외숙모 힘내세요. 이렇게 하실만한 가치가 있어요. 밖은 정말 날씨가 좋거든요. 엄마, 도와드릴까요? 뭔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알베르틴은 구시렁대면서 뚱보 여자를 뒤따랐다. 설마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려는 건 아니지요. 잠옷 차림이잖아요. 게다가 그 몸 상태로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들 또 우릴 집시로 오해할 거라니까요. 빅투아르도 알베르틴을 바짝 쫓아오더니 딸내미 등짝을 두드렸다. 아휴, 이런 젠장 바르틴. 새아기 좀 내버려 둬라. 집시로 오해받는 게 제가 방구석에서 너무 심심해서 죽은 걸 내일 아침에 발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니? 로라 카디웬은 배를 두 손으로 바치고 이 긴 행렬의 끄트머리에 섰다. 마침내 발코니로 이어지는 현관문 앞에 도착했고 뚱보 여자는 잠깐 쉬겠다고 말했다. 뚱보 여자는 남편과 시외삼촌의 목에 계속 매달려 있었지만 밖을 바라보기 위해서 목을 쭉 늘려 뺐다. 조급한 마음에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다. 아휴, 예뻐요. 이파리가 아직 자라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자라나겠죠. 4월의 냄새랑 5월의 냄새가 동시에 나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 아기가 또다시 움직였다. 우리 강아지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엄마가 산책을 끝낼 거야. 신선한 공기를 실컷 마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뚱보 여자는 몇 발자국을 더 걸어서 발코니에 발을 들여놓았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리샤르는 엄마를 발견하고 행복해하며 비명을 찔렀다. 리샤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엄마의 배에 바싹 붙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 몸은 괜찮으세요? 몸 괜찮아? 리샤르는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망설였고 말을 좀 버벅거렸다. 뚱보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코코야, 반말로 할 건지 존댓말로 할 건지 니가 알아서 정하려무나. 그래도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건 좀 그만둬줘. 가브리엘과 조사파는 뚱보 여자를 가브리엘의 커다란 흔들 의자에 앉혔다. 자리는 괜찮아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베개 하나 가져다 줄게. 리퀴르 한 잔 조금 마셔보면 좋지 않겠어? 심지어 알베르틴까지도 뚱보 여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말했다. 오후에 제가 라로주 병맥주 하나 작은 걸로 사놨거든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지자 뚱보 여자는 한가로이 거리를 바라봤고 발길을 서두르는 이 봄날의 저녁 모습과 그 느낌 속에 푹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가장 작은 그늘까지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들의 발코니에서 그녀를 살펴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또 5월이 약속하는 것들과 4월이 남긴 것들을 가슴 한가득 들이마셨다. 시간은 멈춰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조사파 르 비올롱이 이러한 정취를 깨트릴까 걱정이 되는 듯 작은 목소리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사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다. 필립이 외삼촌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을 찾으러 뛰어갔다. 그리고 타이스의 명상곡이 파브르 거리 위로 날아올랐다. 연주가 약간 삐걱대긴 했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연주했는지 잘못 연주된 음까지도 영혼을 움직였고 슬픔을 소용돌이 속으로 쫓아내버렸다. 그 다음엔 유머레스크였다. 이 곡은 조사파 르 비올롱이 잘 아는 곡이었고 연주도 더 잘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릴곡과 지그춤을 추는 사람들을 위한 지그곡이 이어졌다. 그 외에도 그가 시골의 마법사로 불릴 때 자주 연주하던 곡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곡들은 지상의 온갖 비참한 일들과 세상의 모든 불행들을 단 하룻밤 만에 전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빅투아르는 젊었을 때처럼 발을 구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고 가브리엘은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입으로 바이올린 소리를 흉내내며 노래를 부르는 튀릴리트를 했다. 알베르티는 마르세를 깨우러 갔는데 마르세른 아직도 꿈속인 줄 알았고 디플레시가 언제라도 자기 무릎 위로 올라와서 고양이 말로 라고 말하길 기다렸다. KBS 오디오북 도시에서 태어난 진자백이 첫 세대인 테레즈와 리샤르 그리고 필립에게 음악이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과 손과 발을 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듣자 매료되고 사로잡혔으며 할머니가 발 박자를 맞추는 사람이고 외삼촌 할아버지가 발코니의 마법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척 기뻐했다. 뚱보 여자 또한 예전처럼 체리가 익어갈 무렵을 불렀다. 그녀가 가을에 집에서 빨간색 케첩이나 초록색 피카를 만들 때 그 노래를 부르면 파브르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곤 했었다. 길 건너편에서 마리 루이즈 브라사르가 그녀 자신도 모르게 남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고향 생각나네. 이제 새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은 더 이상 안 들어. 리타 게렌과 리타의 임신한 딸 셋은 발코니에서 내려왔고 그 뒤를 피에르트가 뒤따랐다. 그들은 층계 위에 앉았다. 클레르 룸위에는 거대한 흰고래 같은 남편에게 맥주와 감자칩을 준 다음에 남편을 집안에 내팽개쳐놓고 집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마리 실비아는 가게 유리창에 내일 아침 7시까지 영업 종료라고 쓴 작은 메모를 붙이고 하루 종일 입어서 후줄근해진 토요일용 원피스를 입은 채 길을 건너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미로운 시간을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며 부른 후에 갑자기 뚱보 여자가 발코니 난간 아래로 몸을 숙이고는 이렇게 외쳤다.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수다 떨러 오세요! 뚱보 여자는 제르멘 로종, 로즈 위메, 가브리엘 조두엥, 클레르 르미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 발코니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마리 루이즈 브라사르까지도 차례차례 쳐다봤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곧 출산할 예정이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계랭 집안의 세 자매들이 제일 먼저 뚱보 여자가 있는 발코니로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에 클레르 르미엘가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사람은 마리 루이즈 브라사르였다. 마리는 처음엔 자기 집 발코니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손짓을 하다가 심지어 집에 들어가버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지만 뚱보 여자가 그녀를 지목해서 말을 걸자 브라사르 부인! 부인도 오세요!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리는 길을 건너면서 그래도 모직 조끼를 팔에 걸치고 자신의 부른배를 감추려고 했었다. 임산부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발코니가 스리슬쩍 비워졌다. 뚱보 여자의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금세 조사파의 바이올린 소리가 식당에서 들렸다. 여름 보름달에 대한 릴 춤곡이었다. 마리 실비아는 파브르 길을 내려가며 발코니 아래나 울타리 뒤에서 자기 고양이의 모습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디플레시! 디플레시! 그리고 리타 계랭은 피에레트를 꽁무니에 붙이고 자기 집 발코니로 돌아갔다. 고두부와 제라르 블레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서 어느 정도 소리를 줄인 놀라움의 비명소리가 발코니에서 들려왔다. 모두 일곱 명이었다. 이들 중 여섯 명이 이십대 초반이었고 앞으로 출산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엄마뻘 나이인 나머지 한 명이 그들에게 출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로즈와 비올레뜨 그리고 모브는 뜨개질을 했다. 그녀들이 있는 발코니는 어둠에 잠겨있었지만 그녀들의 손은 저절로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엄마인 플로랑스는 이제서야 겨우 잠재울 수 있었던 상처입은 고양이 한 마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플로랑스는 위에서 들리는 일곱 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지었다. 고두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 어둠 속을 열심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코니는 비어있었지만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그 망할 놈의 고양이 냄새가 밤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캐나다 쾌백의 작가 미셸 트랑블레의 소설 옆집 똥부 아줌마가 임신 햇대요 를 들으셨습니다. 이 소설은 2018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불어권 대상 수상 작가이자 쾌백 최고의 이야기꾼이라 불리는 미셸 트랑블레의 국내 첫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북미 대륙의 작은 점 몬트리오를 배경으로 세상의 축소판 같은 서민동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사실과 환상이 뒤섞인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신 7개월 차 42살의 여자와 아이들 고양이 한 마리 이들이 이 세계의 사랑스러운 주역들인데요. 사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 옆집 똥부 아줌마가 임신했대요. 지금까지 성우 서다에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